어디 송? 어?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은요 평소 여러분 혼잣말로 되게 이런 말 잘하실 것 같아요 내가 리모컨을 어디에다 뒀지? 바로 이 문장 중국어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이 바는 여러분 항상 이게 보이면 이 앞에 있는 이 주어가 행동을 하는 주체이고 바 뒤에 있는 게 이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~~을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야오폰치 하게 되면 야오폰치가 리모컨이니까 리모컨을 그 다음에 fang 어디 어디에 두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뒀지?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헤나 알 어디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fang 나 러는 완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너는 반문의 어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모컨 리모컨을 중국어로 야오폰치 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쉽게 까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이고 말하시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어디에다가 뒀지? 라는 걸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fang 나 러 너? fang 나 러 너? 그러면은 꼭 굳이 리모컨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내가 어디다 뒀지? 라고 할 때 fang 나 러 너?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깐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게 무엇뭇을 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사용하는 연습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모컨 말고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안녕! 안녕! 안녕!